다른사람도 올 때까지는 다 질려 버렸데? 이번엔 픽토리도 많네 많이 역풍이야 그 역풍 일단은 180으로 빠져요 다들 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맵에서 누가 간지도 모르겠다 지금 전화에 많으니까 픽토리도 오네 FB FB 하지 400명텀 빅토리 뭐야 토템치고 큰데? 아따 빅토리 토템이 빅토리 토템이 좀 크다 바람이 불리하네 흠 빅토리 토템이 음 유리 로봇 아... 거기서 침쓰셨을냐냐 저 거리에서 운빨이죠 뭐 미스너브하니 어차피 앞에 수원에서 질러 와 봤잖아 윈드셔더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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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박았어 윈드셔더우라 우리 사이로 트렁크 발려온거 저거 파밍 누가 해야되요 존나 파커밍 코스네 바로 저거 제가 뭐야 아니 파커밍이 울드셔더우라 윈드셔더우라 윈드셔더우라 어? 내가 파커밍을 못지나가게 이렇게 돛을 싹 피면? 왜들 그래? 이 자리씨 서로 파밍 못하게 벗으러 아니에요 흠 흠 그걸 곱게 안 보여주네 에이씨 어 랩포님 뒤에 그 뭐야 저기 폽을 잘 봐주세요 네 이스노버님 오른쪽에 폽을 엠 엠 엠 엠 어 내 코 내 코 부산 세이노버님 오른쪽 싼티 아 싼티 쐈어 괜찮아 넥뱅 30% 있죠 아니네 다 안쌌네 어 네 있어요 엠 그럼 걱정 안돼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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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B 아직도 화재 진화가 안됐어 저거? 계속 맞고 있거든 저거 내가 시작할 때 불 내고 간 놈인데 포드 왜 계속 배를 죽고 싸우지? 저거 샤락은 불 내면 계속 유지해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저거 이제 도시 불타서 까지잖아 저게 은근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 파커님 궁둥이 좀 칠게요 지금 중앙이 너무 뭉쳤어요 퍼져 퍼져 퍼지고 보고 뭐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해서 역풍 딱 걸렸어 저 나갈 데가 없었어 갇혀가지고 자동으로 밀어서 역풍 들어가게 만들어주네 그냥 아따 얜 또 뭐냐 이거 빅토리 침몰 하겠는데? 더 템 이거 뭐 업글 파트 안 끼워놨죠 이거 뭐 업글 파트 안 끼워놨죠 흠흠흠 흠흠흠 흠흠 딴티가 나한테 약 깜짝 했나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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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네티 아요 토텐 깼 holiday 새우 에니 에니 소 chwil 이 짠틸 나한테 걸렸나봐 죽어버리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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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린 죽어버 melhores 죽 recap 와 쪼불리서 날 때린다고? 아 골 때리네 저 돛수리 해가지고 6분 남았어요 르브님, 르브님 시 방향으로 해서 네포님 주변으로 가세요 르브님 따라서 네포님 방향으로 같이 코 부러진거 정도는 그냥 하는게 나아 그런거야 성화봉성은 싼티씨만 죽었어? 르브님 3명 올림픽은 유지되어야 한다 계속 불리라 흐흐흐 봉송 다시 좀 크게 했어 흐흐흐 흐흐흐 가자 올림피 가자 이은 컷 오세양 GR 컷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 보드리기 먹을라나? 어이 불난다 와우 치킨 흐흐흥 오케이 암블님하고 르블님 래포님 따라갈 필요없어요 래포님 좌우 좀 더 고정 여기 지나가고 그리고 보너스 대주 부른거 없어요 산티시마 에코마이크 루팅 하셨나요? 지금 막힌 말에 쓸게 아무도 없을거에요? 아이 썬겔린 썬겔린이 먼저인가 에스테반이 먼저인가 어? 아무도 안보네 하면서 딱 옆에 쓸볼려는데 썬겔린이 옆에 있어 그럴리가 없지 쟤도 불라는데? 미말리면 치는것마다 불라 빠져나가야되 아 지들 뒷길이 안되네 아 아 썬겔린이 말 안하고 그냥 쓱 빗쳐가지고 네 안풀립니다 죽일라고 윈드쉐도우로 까비 아 이걸 들키네 아 나는 지금 쟤만 주시지 가고있어 어? 아 아 쟤댔다 나 도망도 못가겠다 나는 원해드릴게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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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부러졌다 셀런이 쏘지마 나 지금 진짜 위험해 안풀리면 조심해요 내가 얘기해줄게 야씨 양쪽이 양쪽이 사화봉선이었네 어 미머림도 불 붙었네 화공선인데 저거 저거 존나 내가 쏘면 양쪽 다 맞출 수 있을까 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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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쏴야돼 아 아 나 미니멀이야 잠깐만 준비들 해요 우리 우리 여기 추억이 있잖아요 아씨 나를 불 붙었다 터뜨려 저게 장난 아닌데? 미쳤다 오씨 잠시만 밤벨 가라앉으면 안돼 에쓰야 와 하나 터졌다 오케이 난 피했다 난 피했다 밤벨 승무원 285 상처부탐 젠투불가 아이고 드럼 있어요? 아 죽었네 죽었네 선원이 달라갔네요 어 어 세안이 형 터졌어 저거 세안이 형 터지면 또 터진다 또 터진다 아냐아냐 오세안이 터졌고 싼티가 그냥 죽었어 아니 지금 하나 더 터져요 싼티 터진다고 어? 죽었어? 죽었어 싼티 죽었다고 아이씨 무성사리지만 지금 나 터지는다고 어쩔 수 있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어 흠 흠 흠 터메님 뭐야 어 속도 빨라서 파밍 파밍은 다 된거죠 지금 아 우리 우리 최소 셋은 지금 전투불능 아니야? 흫 아니야 나는 싸웠어 테메님 파밍 다했죠 원래 그냥 지나갔어요 나랑 테일로님 전투불능 지금 미니멀님 해주시면 될텐데 파밍이요 파밍 아 파밍 지금 크랜스 심양 터진 사람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따로 나가면 안돼 어차피 첨투 끝났어요 하나 남았어 걔네가 우릴 노릇수준 않을거야 지금 참에 와 나 양쪽에 두개 동시에 터진줄 알고 미니멀님 네 돼요 와 나 와 나 제대로 터졌다 나랑 테일러님 누가 스샷 찍어놔도 될 것 같다 이건 아니 실제로 저렇게 불이 붙었다면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왜죠 무조건 살짝 붙었다고 뭐 막 옮겨 붙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내 뒤에 산티스틱 오네 씨 백병 주십니다 뭐 제가 먼저 걸지는 않겠지만 흠 흠흠흠 어 다행이다 진짜 죽는줄 알았네 산티다가 온 흠 근데 방금 산티 죽기 전에 그거 떴었었거든요 육복 버프 네 진짜 진짜 숨소렸다 나 썼는데도 200명 됐어 나 썼는데 별로 안 죽었잖아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안 누우지 성겔림 코 어디갔어 흐흐흐흐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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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 조심해야 될 거야 안전불 흠 흠 흠 흠 역풍 걸렸구마 이제 돌리겠네 고마 사라 많이 못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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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도 보라이 아emi처럼 하하하하하하하 gerd 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나 진짜 그게 다 성길림이라는거 아 성길림이 있네 아 나 와 복사돼 진짜 일로와 밀릴 수 없어 좋아 좋아 계속 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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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씨바 정나 반응이 와 인정이다 인정이다 맥홀 쓰는거 아니야? 아 인정이다 인정이다 씨바 다음부터 안 붙어야 되겠다 성길림이 나도 그래서 멀리 있을라 했는데 저쪽에 피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붙었어 아 아 아 나 진짜 이게 맵을 보잖아 오늘 어느순간 저게 저한테 아군이 막 모여있다 얘는 이제 곧 죽는다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건 내가 먹는게 아닌데 책 책 하나밖에 안나오네 상자가 없고 요거 한 명 더 갑시다 우리 쟤니까 쟤 쟤니가 세명이라 쟤니가 쟤니한테 다 구매해 아홉개 아이고 손해밖에 안부네 나도 손해다 잠깐만 아씨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지나가네 이제 값은 벌고 가야되는데 갑시다 바로와요 아니 저기 저기 한국 다음 사력을 바로 가자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미친 놈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최선은 사람 탈을 쓰고 있다고 아 사람.. 화력이 우위니까 불이 엄청 잘 나네 불이 겁나 잘 돼 불을 한 번만 내면 그냥 웃으면 성악공성이야 이제 미니멀님 옆에 있었던 쌈티 그거 내가 불 붙였는데 내가 죽을 뻔했을 걔한테 암블림하고 미니멀님 둘 다 블룸이잖아 심지어 아 나는 위에는 네이비로 바꿨어 네이비는 블룸이라 어 나 채팅 안 쳐진다 아 나 못 쳤다고? 여기 두 개만 나오나? 뭐 있어도 못 쳤어 아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이비로 내가 못 보는 대로 고맙다는 거예요 그냥